2014년 1월 미국 볼티모어의 한 고등학교 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 사건 교장의 목소리는 뜻밖의 이유로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넣는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파이크스빌 고등학교 이 학교의 교장 에릭 아이스워트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한 가면 등하교 지도까지 직접 했기 때문 에릭이 원한 건 학생들이 그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근한 교장 선생님 교사들도 이런 에릭을 깊이 존경했다 그러던 2024년 1월 17일 볼티모어 지역의 주요 뉴스를 공유하는 SNS 계정에 교장 에릭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한 듯한 45초짜리 파일이 올라오는데 충격적이게도 교장 에릭이 교감 캐시 엘버터와의 대화에서 인정차별성 발언은 물론 학생 피하 발언까지 쏟아냈던 것 이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결국 에릭 교장은 학교에서 해고되고 만다 그럼 목소리는 분명 본인이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부인하는 에릭 교장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진짜 에릭이 아닌 인공기능 AI로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였던 것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그랬다 범인은 뜻밖에도 이 학교의 체육교사 다존 다리엔이었는데 6개월 전 파이크스빌 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한 다존 다리엔 하지만 그는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농구 코치인 친구를 축구팀 코치로 허위 취업시켰고 매달 약 2천 달러 한화 약 270만 원을 허위 수령에 나눠가졌던 것 학교의 재정관리자는 캐시 교감으로 에릭 교장이 문제를 알게 된 것 최초 횡령 5개월이 지난 후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에릭 교장은 체육교사 다존 다리엔의 또 다른 비리까지 발견하는데 바로 횡령이주의 공군 횡령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 자금 4,400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해 결국 교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던 것 결국 교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던 것 하지만 반성은커녕 복수를 다짐한 체육교사 다존 다리엔 에릭 교장의 목소리를 위주한 그는 그는 어떻게 발견할까요? 제가 직접 할 수 없지 에이, 이것은 저와 당신과 함께 오, 샤에나! 그녀는 가장 큰 가스프라인이야 그녀는 절대 발견할 수 없지 입 가볍기로 유명한 교사 샤에나 라베넬에게 이 파일을 전성 그녀가 지역 SNS 계정에 올리게끔 유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존 다리엔을 에이아이 음성조작 혐의로 체파할 수 없다는 경쟁 대체 왜일까? 하하! 캐시미! If you can! Too bad! You can't punish me though 그랬다 볼티모어가 속한 메릴랜드 주에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에이아이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다전히 체포된 건 에이아이 조작 범죄가 아닌 학교 자금 횡령 운영 방해 등 부수적인 혐의뿐으로 최대 형량이 6개월에 불과한데 이에 에이아이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재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편 사건 당시 가족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30년 교직 생활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에릭 교장은 현재 복직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